메이크업보다 중요한 거는 클렌징이죠 우리 MZ 친구들 중에 클렌징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죠? 저도 가끔은 아니야 가끔은 아니야 화장은 진짜 매일 누가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귀차니즈 MZ를 위한 간편한 클렌징들이 진짜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초초초초초간단 클렌징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아이오베 100% 옥수수 클렌징 앤 필링 친환경 건식 패드입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 건식 클렌징 패드인데요 이름부터 느낌 오죠? 보통의 부직포 클렌징들은 100년 넘게 땅에서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을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옥수수에 전분을 추출한 젖산 고분자 소재로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소재에 심지어 친환경 클렌징 패드라는 거죠 요즘 우리 MZ 친구들도 친환경 많이 관심을 가지고 대세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일부러 시간 내고 돈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세안 딱 하고 쓱 버려도 환경 파괴를 하지 않으니까 내 피부에도 건강하고 자연에도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딱 열어서 보면요 보통 보던 화장손보다 좀 더 얇은 이런 패드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이 앞면에는 M보면, 이 뒷면에는 메쉬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이나 토너에 적셔서 조물조물 해준 다음에 이 M보면으로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클렌징하고 이 메쉬면으로는 입술이나 각질 심한 부위에 마사지하듯이 필링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연에 좋은 이 아이, 과연 또 효과는 어떨까? 잘 지워질까 궁금하시죠?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요즘 가을철이라 섀도우나 색조 자체가 좀 진한 색을 쓰게 되잖아요 손등에 아주 가을색인 진한 버건디 립스틱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짙은 립스틱이 클렌징이 잘 되는지 해볼 건데 이렇게 한 장 딱 꺼내가지고요 물에다가 살짝 담궜다 빼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면 거품 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거품이 잘 납니다 이 상태에서 손에 이렇게 끼워가지고요 M보면으로 이렇게 슥슥슥슥 반대쪽 메쉬면으로도 슥슥슥슥 해볼게요 다 잘 지워진 것 같죠? 이렇게 메쉬면으로까지 하면 각질 스크럽까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물 세안을 해주면 끝 어우 개운해 여러분 이렇게 잘 지워지는데도 자극도 없고 또 노폐물 제거까지 싹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고요 또 순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보통 클렌징들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휴대하게 좀 무거운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얇은 패드로 되어 있으니까 몇 장 지퍼팩에다가 딱 넣고 여행을 가거나 어디에 가면 파우치도 완전 가벼워져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MZ 친구들을 위한 꿀팁 하나 더 드려야죠 우리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코로나로 다들 고생 중이라 개인 위생에도 신경 쓰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여행 말고도 데일리 파우치에도 이렇게 몇 장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손 씻을 때 가볍게 한 장 툭 꺼내서 비누로 사용해도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귀차니즘 MZ 친구들을 위한 오늘 아이템 피부에도 환경에도 좋은 친환경 건식 클렌징 패드 어때요? 여러분 마음에 드시죠?